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 풀 때는요 해답, 해설, 정답 이런 거 안 보는 게 좋다 그랬죠 문제만 딱 보고 여기서 내가 답을 찾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마음에서 일어나야 뇌가 움직이고 그래야 우리가 뇌 안에 우리가 공부해서 들어있는 내용들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이런 훈련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과목부터 봅니다 1번 안전점검표 항목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틀린 사항이고 안전점검표 항목 작성이라고 그랬죠 이런 문제는 이런 보기의 내용을 암기도 물론 하시면 되겠지만 암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기는 출제자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정한 하나의 교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무리 암기했다 하더라도 출제자가 그 내용과 무관한 내용을 또 만들어서 보기로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기 안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어느 문장, 어느 단어가 틀린 단어인지를 꼼꼼하게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는요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자주 자주 검토해 봐야 되겠죠 설비나 작업방법이 타당성 있게 개조된 내용인지 맞아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사업장에 적합한 독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작성한다 맞죠? 사업장 현장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다른 작업장에서 사용하던 체크리스트를 가져와서 그대로 쓴다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실정에 맞는 그러한 내용으로 작성을 하는 게 맞죠 위험성이 낮은 순서? 이것 좀 이상하죠 위험이 높다는 얘기가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위험이 높고 사고가 날 큰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위험이 낮아서 사고 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우리가 먼저 조치를 한다든가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낮은 순서가 아니라 높은 순서 또는 긴급을 요하는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그죠? 긴급을 요하는 순서대로 작성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되죠 점검 항목을 이해하기 쉽고 또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산업안전에서는 항상 뭡니까? 두리뭉실한 이런 표현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주관적인 표현도 안 된다 했습니다 객관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게 맞다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2번 안전교육에 있어서 동기부여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동기부여 방법 거리가 먼 것은 이 내용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보기가 아닌 보기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지금 보기가 몇 가지는 새롭게 신출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죠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책임감을 느껴야 되겠죠 이것이 잘못됐을 때 나한테 책임이 오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경기에서 내가 졌다 우리 팀이 졌는데 우리 팀이 지면 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한테 책임을 물을 거야 그럼 나는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어느 곳에서든 책임감이라는 건 참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관리감독을 너무 철저히 한다 이건 조금 거리가 먼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틀린 것은 이렇게 하지 않고 거리가 먼 것은 이랬습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보존본능을 자극하라 보존본능을 자극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고가 났는데 목숨을 잃어요 자칫하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보존본능을 자극하는 거죠 어? 큰일 나겠구나 나는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죽어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좋은 겁니다 물질적 이해관계에 관심을 두도록 한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사고가 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치료하는데 힘들고 아프고 안 좋지만 회사로 봐서도 고급 인력이 한 명 빠지게 되면 그날로부터 생산성이 줄게 됩니다 기업의 손실입니다 나라의 손실입니다 작게는 개인이고 가정이지만 기업과 나라의 손실로 이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다 물질적 이해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런 내용이 물질이란 말이 들어가서 답으로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이 보기 네 가지 중에서 그래도 가장 거리가 먼 것 했을 때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이걸 답으로 해야 되겠죠 공부하는 학생에게 이러이러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지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 이렇게 열심히 해라 해놓고 어디 하는지 두고 보작하고 옆에서 딱 감독하고 있으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적절하게 활용하는 건 좋지만 여기서는 가장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요 충분히 functions 밀어em, 그러면 큰 거리가 들면 저는 글에서 큰 거리가 noticed 이런 장애가 될 수 있어서